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 젊은 친구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온 이준석입니다. 그리고 아예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회방을 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도적이다는 부분들을 감지한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결국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이를 것으로 봅니다. 이준석은 크게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밀고 나가서 상대방이 이제껏 해왔던 대로 사전투표 조작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는 안철수와의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민의힘 내부의 바람잡이 역할 뿐만 아니라 감시견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2017년 대선 당시에 야권 분열과 패배가 다시 재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런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을 어떻게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사전투표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당일투표에 몰려가서 2021년도 4.7 보궐선거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압도적인 표자로 당일투표에 승리하도록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으면 사실상 윤 후보는 어렵습니다. 둘째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안철수와 윤석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는 단일화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다 시커둥한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윤석열 후보의 오판에도 크게 기여하지만 당대표로 있는 이준석의 바람잡이 역할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준석은 야당 후보 패배에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아주 충실하게 그렇게 개처럼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윤상연 국민의힘 의원이 정말 필요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단일화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윤상연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부터라도 당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척과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저의 논평은 아주 늦었습니다. 구정 이전까지 상당 부분이 마무리됐어야 되는 것이죠. 대선 후보 등록일이 앞으로 딱 열흘 남았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 시작은 2월 15일로 12일 남았습니다.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에 15일간의 단일화 협상을 거쳐 선거운동 시장 이틀 앞두고 극적으로 오세훈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국민의힘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자각론까지 나오면서 단일화 얘기조차 꺼내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저의 논평을 더하면 역사적 기록을 위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단일화 없이는 필패입니다. 만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각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야말로 치명적 오판입니다. 정치 그만둬야 됩니다. 정치판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친구가 그 정도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면 그거는 그야말로 완전히 제가 볼 때는 무능력자입니다. 윤 후보는 단일화 없이 집니다. 단일화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단일화 하지 못하면 필패입니다. 다시 윤상현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덜숙날숙한 여론조사 지지율만 믿고 자각론을 펼친 만큼 여유로운 대선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 섣부른 자신과 아니며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란 목표 하나로 이번 대선이 치러지고 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대를 굳건히 지키면서 역대 최고 지지율로 임기를 마칠 전망입니다. 역사상 세 차례 정권교체가 있었는데 그전 정권은 모두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6%, 12%, 5%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정권교체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본선에서 위력을 발휘할 조직의 힘은 위태로운 수준입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국회의원에 지차채장 지방의원을 싹쓸여한 상태로 풀뿌리 조직에서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여론조사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조직력의 차이는 본선에 갔어야 드러날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샤이 진보청도 3에서 5% 정도는 있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 정권교체의 민심이 52%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38%라는 사실은 정권교체의 민심을 오롯이 담을 만한 결집이 아직 어렵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더욱 거세질 이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사면초가에 처한 쪽은 오히려 국민의힘인데 끊임없이 반성하고 계속 새신책을 내놓는 쪽은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자신감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이대로는 위험합니다. 만약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단일하지 않고 막판에 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단일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라도 대선 모드를 후보 단일화로 전환해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의 4차 산업시대 리더십과 그동안 따가운 과학경제에 대한 미래청사진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최적의 보완제라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서로 윈윈하는 상승의 단일화를 이루고 과거 단일화 사들과 같은 제로섬 아닌 넌 제로섬 단일화를 이룬 길이 이번 대선 레이스의 마지막 엘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대적 소명에 적극 부응하는 길이며 국민의힘이 민심을 완벽히 담아내는 활용 정점이 될 것입니다. 윤상현 국회의원의 용기 있는 단일화 추진 제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공병호 tv는 단일화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5만 3천여 명이 참여한 단일화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준석의 고집과 관계에 반하여 야당의 우호적인 시민들 가운데 무려 82%가 단일화해야 정권교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단일화 없이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 13%입니다. 단일화 해도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다 무려 4%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선거에서 단일화조차도 차버리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주변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단일화를 반드시 관절시킬과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이나 상황판단 능력조차 보이지 않는 힘이 아쉽습니다. 단일화 없이는 패배합니다. 단일화 없이는 필패입니다. 단일화 해도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이런 인식을 어떻게 시민들은 다 아는데 국민의힘에 그렇게 정치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능한가 정말 참 그 사람들은 야당 복 하나는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정권 뺏기면 다시 되찾아오기 불가능합니다. 좌파 장기 집권을 넘어서 영구 집권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내박가릇 너박가릇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정치하는 사람들 정말 참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시궁장으로 그냥 내몰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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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